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태양의 성기 금수산 기념궁전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명명한다. 우리들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수락처하는 방중앙연매를 목숨으로 사서 젖은 불을 높이 크게 물고 5중 7년대 시무대치운동의 불길을 호흡세석의 전군이 최고사령관 동지를 한 목숨 담아서 결사 동의하는 김정은 제일 친일의 김정은 제일 큰일이가 되겠습니다. 전군조선이 운명이시며 백전 백전이 기치시 영양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우리 김정은대는 위대한 수령금을 따라 시작하였고 법의 장군님을 따라 승리하였고 부채혁명의 역을 경야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 따라 끝까지 완성하였고 수정에서 혁명의 기도, 우려군으로서의 공수로 사령과 공부를 파괴하는 것을 위대한 수령은 김일성 대권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대권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승은 대권수님에서 사퇴하지만 더욱 습히 내기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